웬일이야! 웬일이야! 저 사람 모르고 있나 봐, 저 사람! 왜 어디로 가겠지? 애들이 떨어진다고! 애들이! 애기 둘이! 엄마, 엄마 어떡해! 엄마, 엄마 어떡해! 엄마, 엄마 어떡해! 순간 물가 확 떨어지는데 엄마 보고 짐이 떨어졌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아이들이 떨어졌어 했더니 우리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엄청 놀래서 바로 물을 열고 뛰어 가시더라고요 달고 ... 이게 되... 홉"! 우렐 여기서 하나 집.... 이렇게예요! 괜찮아? 두 살에 세 살 정도 걸음마 정도 뗀 아이였는데 아이에게 이제 왜 여기까지 나왔냐고 하니까 바방이 많이 있다고 차들이 많이 써 가지고 바방 타려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4 때 내가 넘어진 과 동시에 비명수를 질렀거든요 아하 아 이거를 말씀 하시는 운동 무슨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여기가 아닐까 싶어서 되돌아 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후진우는 뭐 전혀 못 밖에 으 5 꼬마가 와서 그리기 시작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헛웃음 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던데 차이는 하지 말고 공책이나 스케치북에다가 하렴 우린 위로 그리기 시작하는 모습 네가 미친 그리고 다음 영상에 뵙습니다 Anyway, 이제 시간에 뵙겠습니다